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구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